히히, 카드 최대 체력 먹자 보스 육강령에 완 소유단 소유단 삽틀달 먹기 하나만 먹어도 성공인가 요 damn 난고나 흑복 난고나 신품기 딸기 배나 시킵니다 피에는 피 피, 피 좋습니다 랄바 인플레임 인플레임 때려 때려 왜케 많이 남는데 아케 3 2 2 3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난 TV 5 5 남겨서 체력 이렇게 깎인거는 많이 아쉽네. 룸큐브 연소 쓰면 꼴받는데 자꾸 한 장씩 버려가지고 더닝 엘렉트 슬레이같은 노통의 표식 호잇 야쿨 유물이 좀 마음에 드는 1 체노삼 놀았나 괴롭게 쓰네 아쿨시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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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클래드 진 신박 리오야 진화시켜줘 날 브론즈 클레드로 만들어줘 암 깎아 3 갓가스 아씨 딜계산 잘 못했네 아래 이랬어 별로 안좋아해 보통의 표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잉크병이 안마냥 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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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잘 떴다 내 손 많이 맞네 불풍기 있으니까 우상이 밑에 박혀있네 네 이쁜 금강소 락가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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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이면 괜히 새가 나온다 안 죽이는게 낫지 아 위험했다 락가블린 아니 왜 타락 안주십니까 타락하십니까 정말 카카도입니다 네 대 diy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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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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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단배 but T Cool It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이 규준? 들을 수 있는데 힘으로 된 메세지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치약 필요할까? 1 6 5 3 2 0 에 아 아 무석 지금 나오는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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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모바일에도 시어 시간 로우 레이 턴시 있어서 벌썽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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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6 11 12 12 12 12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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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수를 다 잡는다고 이 시겜 아니 수타수 저주수 뭐지 그지야 소년 쓰레기 게인 수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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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수 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의 포옹도 결국에 안떠고 타락도 안떠고 이마 타락좀 규준 뽑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아까워서 저렇게 하는데 별로 안좋은 선택이었나 불풍기가 제대로 안들어왔어. 다음 망에 가면은 규준 지울 수 있는데 이번 망에서는 규준 데리고 가야돼 백원보다 분노가 좋아보이는건 왜일까 고통파열 아이 미친 길 뭐야 모라이같은게 사신 사신 눈 더 이거 사신 더야된다 폭격 오오오오오오오오옥 사열이야 사신이야 사신이 맞겠지 암신 힘 지금 준에 높으니까 힘 쓸데기 없이 높은 저거 다 쓰지도 못해 들까 말까 다음 자신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 어포도 안 잡히고 진화도 안 잡힌게 지금 좀 많이 안 잡았다 폼 탔으면은 부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자신을 먼저 쓰고 이런 바라는 넣어놨는데 흠 파워를 어디까지 써야될까 파이어를 써야되나 악마의 영상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등속바도 쓰자 등속바도 쓰자 엄 어허허허허헣 음 음 най 갓 쇠물 막상 백에 쓸 더 쓰죠 Andreas 크립 Exam Wir 이 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망했는데. 사신 제발. 굿. 세력 해동네. 가락수워 퍼주워 지나주워. 제발. 플리즈. 죽어. 아하. 양초 살까? 너무 비싸네. 사는게 이득이긴 한데. 15골드. 30원 이득인가? 아 이제 12골드네. 24골드이든. 양 쏟아먹자. 아하. 아하. 짐. 아하. 12골드를 등산하자. 12골드. 화가상자우도 심 받을 수 있는 단. 나이스 내 마지막 사신 아 여소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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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잘 나왔고 이거 먼저 써야 규준 나왔을 때 쓸 수 있든 규준 안 나왔네 여소로 잡자 저 그 그 그 그 그 음 만족 공전 산거 이제 치약 필요 없지 첫 턴에 나왔어 어퍼컷 다미 아 이러네 근데 어차피 방어 카드 없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거의 잡았는데 오 쉿 트레이 캠 계속 부상 두개 잡히냐 이래서 고통의 표식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진짜 딜카드 하나만 더 잡혔으면 잡는 건데 오늘의 역석 이래서 고프여 졸래 실어 뭐 이번에는 민포 잘 먹어봅시다 그래서 이거 이거 먼저 먹어도 되지 아닌가? 먼저 먹어도 되지 않나 갑자기 헷갈리네 먼저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워밍槽을 이제 워밍槽을 다시는 안 쓸 수는 없겠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GU D V 시계 킬이네? 이러면 톡 마법꽃 211힐 양상투 미쳤네 저주 5개면은 보너스 있는데 저주 이거 받아도 3000점이 안되 금강조 5개 오금강조